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주 풍부 정말 성량이 이렇게 또 풍부하신 분들 첫 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원미연씨를 모셔서 어머니의 굳은살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저 달이 기운 안 들려 놓고 가뭄운 날이시며 다쳐진 당신 무슨 사람 그리 만난가 웃음 걱정 그리 만난가요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감정만이 그러셨어요 누구든 떠난다고 누가 누가 알아주나요 아끼고 살다 보니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살만 늘어내래요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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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니 아끼고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살만 굳은살만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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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씩에 쉬었다 하자 한 번 더 가는 새 너무네 새 온탈형 내 청춘 만나래 혼돈 또 그 놈의 도움이 무엇이길래 깨도 안 났는 도구더라 도리더냐 명하더냐 아니면 고세더냐 이때는 빈손인 것이래 도리더냐 명하더냐 아니면 고세더냐 빈손인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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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